민희 오늘 뭐 준비한 거 없어? 뭐 쌍아차 안 갖고 왔을 거 아니야. 오염성. 오염성? 진짜 있어? 왜 없어? 저번에는 이거 있잖아. 이번에는. 오늘 뭔데? 이거 있잖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거 정성성 있는데? 이게 뭐야? 이거 정성성 있는데? 멜로디 하면서, 멜로디 하면서. 그냥 돌여. 계속 돌여. 레이디. 광고기 슈퍼레이디. 레이디. 레이디. 이게 좀 춤에 멋이 있어야 되고. 근데 민희야 진짜로도 이렇게 많이 돌아다녀? 나. 요즘은 이렇게 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늘 이렇게. 이번 신곡이 슈퍼레이디야? 맞아. 이번에도 이거 챌린지로 또 경훈이랑 또 같이 하는 거야? 나와. 명도래. 진짜. 이거 챌린지. 세번 씩 알려줘. 이렇게 기대돼. 세번 씩 알려줘. 이거는 세번 나왔다. 캠핑 레이디. 캠핑 레이디. 캠핑 레이디. 캠핑 레이디. 캠핑 레이디. 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장작 갖다 줄 때 하면 되겠다. 야. 그랬지? 그랬지? 야, 잠깐만. 첫 걸음 좀 이상하지 않았어? 벌써 다운드. 아, 왼쪽. 골반 나와야 돼. 골반 엄청 빼야 돼. 아, 맞아. 하고 어른바. 어, 쉽네. 원래 그게 취미야. 원래 그게 취미야. 원래 그게 취미야. 원래 그게 취미야. 어떻게 해. 이게 취미야. 원래 그게 취미야. 어떻게 해. 탈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탈따따따따따. 탈따따따따따. 탈따따따따. 탈따따따. 그냥 원래 너 하던 대로 하면 돼. 귀엽다, 귀여워. 이거 소윤이도 귀엽다? 맞아. 이번에도 내가 썼어. 역시 왕구자, 왕구자. 저번에 나는 소윤이 그거 기억 확실하게. 내 기억으로 누드. 누드 같은 경우는. 마련이 뭘로. 맞아. 영감을 받아서 딱 노래를 만들었잖아. 그럼 이번에 슈에 슈퍼레디도 누구한테 영감을 받았던 걸까? 어. 이번에는 내가 처음에 디바라는 단어를 잡고 시작했어. 그래서 많은 디바 연예인분들이 계시잖아. 이제 뭐. 비욘세. 우리가 비욘세를 내가 제일 많이 보고 참고했는데. 같이 비욘세 콘서트를 가거든. 맞아. 그래서 비욘세 콘서트 가서 거기서 영감을 엄청 많이 받아서 이 슈퍼레디를 완성했어. 아니 근데 진짜 디바인 우리 이상민 프로듀서의 진짜 디바. 양념 좀 소개해 주시죠. 맞네. D.I.V.A. 디바. 맞네. 거기 디바 있어. 디바. 3인조 여성 3인조. 악동. 첫 번째 곡 타이틀 곡 만들고 싶을 때는 설명회를 했잖아. PPT를 작업을 해서. 맞아. 이번에도 설명회를 했어. 곡 설명회. 근데 나는 요즘 사실 내가 직접 설명할 필요가 좀 없어져가지고. 이게 뭐 팀이 있어. 직원을 쓰는 거야 그러면 설명하는 직원 따로? 아무래도 뭐 그렇지 이제 내 팀이 생겼어. 어머. 곡도 그럼 공동으로 써? 어 그치. 곡은 원래 공동으로. 요즘은 다 그런. 그래? 아니 혼자 써야 다 먹을 거 아니야. 아이고. 슈퍼니 많이 먹고. 아유 부자가 아주 더. 부자가 아주. 여기서 돈 제일 많은데. 되는 이유가 있어. 맞아. 부자인데 이유가 있어. 그냥 부행적으로 따라오는 거지. 그건 목표를 하지 않아 서인이는. 저 혼자 그렇게 누구랑 나눠 먹었다고 이렇게. 어? 우리 출연료 그러면 올해부터 재조정하자고. 아니 이 형이 출연료 5억씩 받으니까 영철이는 아영 찍을 때마다 돈을 내고 들어. 왜? 진짜 널리 알려줘 니네들. 김영철이랑 이상민이 돈을 메꿔요. 원래 작년까지는 그래서 안 받았는데. 올해부터는 받기로 했어. 올해부터는 받기로 했어. 진짜. 턴보이. 턴보이 때도. 턴보이. 턴보이. 고생했어. 근데 턴보이 때도 제작비가 만만치 않았지. 아 그치. 우리 그때. 그때 좀 우리한테 엄청 큰 돈을. 지금은. 이번에는. 이거 말해도 되지 이렇게. 턴보이가 한 2억 5천이었거든. 뮤직비디오가. 에? 턴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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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번 거는 슈퍼레이디. 턴보이. 뮤직비디오에. 웰버들도 몰랐는데. 나도 몰라. 11억을 썼어. 12억을 썼어. 12억을 썼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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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돈 쓰는 거 회사가 전부 다 내주는 거 아니고. 너네랑 반반 내는 거 아니야? 맞아 결국엔 우리 돈이 너네도 이렇게 지금 미니 표정 굉장히 안 좋은데? 이게 많이 줄일 것 같긴 했어 일단 정규고 우리가 오랜만에 정규고 2000년도에 내가 9억을 썼거든 진짜만해 근데 뭐 했어? 그때는 퍼스트 타고 다니는 경비만 7억 촬영 자체로 MCM랑 뭐 어디서 밥 먹고 그거 만 한 5억 됐어 사실은 이게 그냥 제작비도 제작비지만 그렇게 이유가 있을 거야 아마 이번에 조금 스케일들이 커보이는 노래여서 또 거기에 맞춰서 보조 출연자만 500명에 이제 댄서분들이 100명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거기서 거의 반 이상 들어갔다 보조 출연한지 우리 지금 부르지 지금 소연아 지금 너 빼고는 내 딴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아 우리 처음 알았어 진짜 처음 알았어 맞아 음악하는 사람들이 돈 생각하고 뮤직비디오 만들고 그러면 음악 하지마 음악 하지마 뭐 수고하니? 뭔데? 뭔데? 네가 오늘 그래서 본인은 안 하잖아 아니 근데 소연이 입장에서는 잘 되면 소연이 곡이니까 저작권이 소연이는 미칠 게 없잖아 그렇긴 해 와 맞네 소연이는 소연이는 저작권으로 빼면 되지만 그러네 나머지 멤버들은 나 알바 얼마 안 했는데 아니 그래서 잠깐 지금 슈아는 맨날 알바하고 있어요 나 알바래 알바를 얘 8만 원씩 이렇게 받고 있어 5만 원씩 5만 원씩 받으면서 알바한단 말이야 그래서 소연이가 이번에 뭐 크게 한 쪽 썼다며 맞아 뭘로? 뭘 썼어? 네이벌로 내가 말하는 거지? 내가 말해줄게 내가 말해줄게 내가 말해줄게 아구나 아구나 우리 리더 소연이가 우리를 위해서 근데 진짜 감동이었어 이게 뭐냐면 설마 손편지는 아니겠지? 뭐야 뭐야? 욕망치 욕망치야 뭐야? 이 커스텀 마이크야 하나 시작 야야야야 이거 거기서 떨어졌나 보다 맞아 맞아 야야 커스텀 마이크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그래 커스텀 마이크 신고해 이거 내가 사이트에 내가 떨어뜨렸어 야 근데 이거 마이크 우리 보도 안정색이잖아 맞아 이거 좀 다르다 이거 좀 비싸? 이거 얼마 이거 궁금해 이거 너무 궁금해 너무 알고 싶었어 소연아 얼마야? 야 오늘 돈 얘기 되게 많이 하네 이게 뭐 일단 마시기 하지 이거 꽤 비싸 하나에 천 좀 안되는 거 야 되게 천 좀 안되는 거 야 되게 진짜? 리얼 마이크가 쉬워해 신고해서 고속이 떨어진다고? 내가 제일 좋은 마이크로 하고 있다가 야 근데 천만원짜리가 다이아가 저렇게 막 떨어지도 되는 거 그니까 나도 오늘 다시 알아봐야겠어 정태이 쓴 거 같아 이제 이름으로 새겨줬어? 왜 그런 거 같아 각자 이름 새겨주면 더 좋은데 그치? 있어 있어 이게 뭐냐면 협찬은 연결돼 있어 이어져 아이들 아이들 러버 도로가 있네 1번 2번 3번 4번 이게 무슨 마꾸야? 여기 같은 아이들 아이들 러버 아이들 러버 이렇게 큐피트 화살이 가슴을 뚫고 사랑이 시작됐나 또다시 꿈에 도로이도 잘 어울린다 너 왜 할맛이 나? 그냥 마이크 저 어디게 할맛이 나? 얼굴에 아무것도 안 해도 될 것 같아 얘가 다 보이니까 그냥 야 형 마이크밖에 안 보여 또 보시다 야 눈같이 같지 않은 거 진짜 눈같이 마이크 마이크 대단하다 대단하다 쟤 대박이네 야 야 수은아 야 다이어트 마이크 그냥 거 받아도 되지? 왜 돼 왜 이거는 돼 이거는 돼